Feel like I'm your cat, I'm your dog 내 주로는 너밖에 안 보여 우리 사이 무현 아닌 묘현 나는 너만 있으면 I wanna be your friend 너를 찍기 싫은 너와 Can I be a pet? 24시간을 계속 계속 네 옆에 별을 자르 그래 네 옆에 별을 자르 계속 계속해 나를 찍기 싫은 너와 Can I be a pet? 야 아 이거 견딜 원하는 거 다리 힘들면 좀 쉬었다고 잘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해 들어온다 이때 한 번 가자 아 멋있는 느낌 여기 밟았고 오른쪽 밟았고 오른쪽 밟았고 춤을 가장 잘 추고 느낌이 좀 그쵸 형 대? 잘 추지 않아요?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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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메인댄서지 맞아 하이 한번도 다 해 맞아 맞아 감사해요 하이가 우리 댄스 덤맨이지 압도적이지 아 어디에 오는 너무 칭찬이 과한 거 아니에요 아 너무 부끄럽게 해 하이가 우리 팀의 희망이자 세계의 희망이자 세계의 희망이자 세계의 희망 맞아 맞아 하이가 지구를 구할 거야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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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휴가 귀엽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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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전 다 잘 나오죠 어디가 안 나오겠어요 잘생겼는데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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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있는 게 꽃인데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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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눈 착하이 틀리고 엄청나게 하면 안 되는데 하이 하이 와 나 연준이 형이랑 태연이 사이에 계시니까 약간 찐빵인데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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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마찬이 너무 다리를 아파해가지고 제가 저도 힘들지만 다리를 모르겠다 자 한번 더 올라갈게요 오케이 이제 내려가자 힘들다 이걸로 이제 행성 이렇게 불 줄 알죠? 한 1분만 더 어! 투모르바이트 그래도 연주씨 아니에요? 어 저 유튜브에서 봤어요 찍으시면 안돼 아 저 세인 한번만요 한마디만 아 연준씨 아 저 진짜 팬이란 말이에요 연준씨 이거 PC방에서 라면 먹던 그 연준씨 아닌가요? 한번만 안아주세요 그 많던 자리 중에 한 자리 밖에 없고 어디로 가야돼? 빨리 주세요 빨리 우리 여기야? 안녕하세요 카메라맨 수빈입니다 칫솔입니다 안녕하세요 큐닉카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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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빈이 빰규 이동하면서 잤어요? 네 아구 잤어요 우리 형 아구 아구 꼼꼼 아구 꼼꼼꼼 어머 이거 왜 자꾸 자기 혼자 저기 확대가 됐지? 어 이거 언제까지 확대돼? 떨무스만 찍고 어 어 안돼 안될 이거 안될 거 같아 완전히 다 앗꿔쉬가 안될 거 같아 음료신 누를 거 아니에요? 아 아핰 지금은 나머지 분들은 아직 못 오셔가지고 저 포함해서 아마 촬영을 진행하는거에요 주연 배우요? 당연히 잘생긴 휴닝카이 저입니다 줄거리 소개해주세요 일단 줄거리 같은 경우에는 침대에 일어나보니까 침대에 일어났어요 네, 침대에 일어나니까 갑자기 유니콘 뿔처럼 머리에서 뿔이 쏟았어요 왜요? 벌써 좀 더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우와! 재밌어! 휴닝카이 감독님! 안녕하세요 이번 영화 잘 봤어요 영화 잘 봤나요? 후속작이요? 일단 블루오렌제이드라고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내용이 내용이 살짝 자 서로 다른 두 명의 사람이 만나면서 호흡을 맞추고 살짝 러브로맨스 같은 그런 영화입니다 저희는 다섯 명인데요 다섯 명이요? 한 명은 그냥 혼자서 외롭게 있으면 되고 저 한 명이 누군가요? 한 명이요? 아마 제 배우 중에 최수빈씨라고 제 기억으로 제일 잘생긴 배우요? 아 그 제일 출연이 적은 배우죠 그래서 출연료도 조금만 줬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진행할 것 같고 이게 제 2편이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고 재미없어요 안봐요 왜 안 본다는 거죠? 왜 안 본다는 거죠? 수빈씨 때문에 보려고 한 건데 수빈씨가 제일 적다면 안 볼래요 출연이요? 그래도 매력있게 나왔어요 나름 그냥 행인다 진짜 안봐요 그래도 재생긴 행인이 지나가면 눈에 띄지 않을까요? 아마 그것 때문에 출연시켰고 연준씨는 어때요? 연준씨요? 연준씨 참 매력있는 배우죠 아마 지나가는 행인 2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많이 봐주세요 연준씨 네 드디어 오늘 저희의 데뷔 앨범 자켓 촬영이 1회차 촬영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너무 재밌게 멤버들 너무 잘 찍었고 네 내일도 나왔으니 내일도 열심히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매일 뵙겠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 가즈아 즐거운 아 내발 너무 깨끗해 뭐 빨리 나가 아 너 아 정반대 당황 igual 나도 왜 이렇게 해서 But 계속해서 저 사실 원래 자전거 진짜 잘 타거든요 저 손 놓고도 탈 수 있거든요 아 저 필름 봤는데 진짜 이렇게 뿜뿜이 흘렀거든요 띠그덕 띠그덕 이러면서 목과처럼 정말 타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잘 타는데 띠그덕 형 괜찮아요? 조금만 더 힘내요 띠그덕 형 때가 안 돼요 이게 아니라 힘든 내 말이에요 아니에요 저거 다리 완전 아파요 죽을 것 같아서 아무렇지 않아 보이시죠? 엄청 대단한 거예요 진짜 이기면 3칸 앞으로 지면 한 칸 뒤로 뒤로 두 칸은 가야 되지 않겠니? 한 렘은 진다 가위바위보 보 보 보 저 여기 있습니다 한 렘은 진다 가위바위보 한 렘은 진다 가위바위보 제가 주먹 가위보 주먹 가위보 오케이 오케이 주먹 가위보를 하는 방법을 알아요 이게 내기 직전의 순간을 보면 되겠네 한번 보겠습니다 갑니다 한 렘은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낼 줄 알겠습니다 왜 가려야 돼? 오케이 한 렘은 진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한 렘은 가위바위보 진다 가위바위보 안녕 한 렘은 진다 가위바위보 내려가 안 내밀습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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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boug 안 내밀습니다 가위바위보 안 내밀습니다 가위바위보 아 지혜 가위바위보 어찌어찌 아잇 어 너무 금이 봐줬어 안 내밀습니다 가위바위보 꾹! 꾹! 이제 끝내겠어 한 내무진 거 가요, 뭐 될 거야? 부작용 한 내무진 거 가요, 말고? 오케이 한 내무진 거 가요, 말고? 올라가라! 제가 져준 거야 여기 여기 있어요 카이가 만든 답사예요 2등이 여기 있어요 패배자는, 패배자는 그냥 내려오세요 지금 몇 시예요? 동상 떴네요 지금 얼른 가서 아니야 아니야, 경기야 진정해 촬영 시간 30분 남았나 되게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마무리 짓는 시간인데 오늘 하루 좀 바쁘게 바쁘게 해서 정신없어 시작하셨습니다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하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다음 뮤직참트 뵐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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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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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